100%에 가까운 산소를 체내에 공급함으로써 각종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냥 일반 고압산소치료만 해도 머리카락이 나더라라는 주위에 고압산소치료를 쓰는 원장님들이 저한테 제보를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치료하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리즈물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치료기기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도 가장 정률이 높은 아이벡스라는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벡스의 부장님을 모시고 오늘 아이벡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벡스 메디카 시스템즈의 최성규 상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압산소치료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압인 상태에서 환경에서 100%에 가까운 산소를 체내에 공급함으로써 각종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에서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압력으로 어떤 캡슐이나 방이나 어떤 것에 들어가서 압력을 가하는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기압 정도의 고압 상태를 만듭니다. 1기압을 만들어서 산소를 체내 공급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기전들에 의해서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가 몸속에 많아졌을 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산소는 혈액 속의 해모글러빈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압 환경화에서는 산소가 체액, 플라즈마 같은 체액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산소는 우리 몸의 큰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런 상처가 치료되는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산소가 우리 몸에서 녹아있을 때 뇌기능도 개선되고 노화도 개선되고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좀 빨리 났죠. 과거에 조금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직전에 다쳤을 때랑 백험도 월드컵 직전에 다쳤는데 그때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둘 다 출전을 했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피로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검증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고압산소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이런 화상, 버거시병 상처 치료를 빨리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더 넓게 봤을 때는 지금 항노화에도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29에 상처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모발이 나는 곳에도 수술 없이 나는 곳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술, 기판술 다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보험을 적용받는 건데 돌발성 난청에 그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오고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발성 난청은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하는 정도가 다였는데 고압산소를 치료를 했더니 돌발성 난청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인증하는 게 바로 국가에서 보험이 된다는 거 국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는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나 연구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수명을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래 텔로미어 유전자의 길이가 텔로미어라는 것들이 점점점점 짧아지는 게 이제 우리 노아로 보는데 이게 고압산소 치료했더니 늘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고압산소 치료를 기업의 회장님들이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모 기업의 회장님은 집무실에 빚을 두시고 상시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생기지 않을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부인께서 무슨 유방암이셨나? 무슨 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009년부터 사실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은사님이, 저희 교수님 있죠? 제가 레지던트 때 교수님이 애기들 언청이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언청이 수술이 조직이식을 조금씩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이렇게 그걸 연결을 해서 고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더 붉은 기도 없고 회복이 잘 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개업을 하면서 모발이식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조직이식인데 모발이식도 조직이식인데 이걸 산소를 하면 되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확실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검색해보니까 뭐 체대 털도 같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여기로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털이 나는 분들은 여기가 되게 좋아졌을 거거든요. 그 정도면 여기는 그냥 왁싱을 하시거나 재모를 하시는 게 저는 우린 여기가 훨씬 급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우리 탈모인들은 지금 그거를 신경 쓸... 수술 이유가 아니라 어떤 단독 치료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 항노아라는 게 아주 화두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항노아나 아니면 더 젊어지는 그런 개념으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또 그 어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모발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모발이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고압산소 치료만 해도 머리카락이 나더라라는 주위에 고압산소 치료를 쓰는 원장님들이 저한테 제보를 제가 이거 탈모 치료에도 이거 도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고압산소 치료기를 한 대 더 사서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오토존이라는 체험존이 있습니다. 거기 압구존동에 있죠? 미리 시간 약속만 잡으면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잡으면 바로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은 예약하시고 가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군요. 고압산소 치료에도 어떤 종류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고압산소 치료기는 다인용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챔버 챔버라고 하거든요. 탱크 같은 걸 챔버라고 해서 이런 챔버는 주로 응급 환자라든가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응급센터나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노 챔버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 1인용 1인용으로 가시는데 그런 챔버의 형태는 누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 이 마스크 형태입니다. 마스크 형태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자가로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흡입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산소가 한쪽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한쪽으로 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쓰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지만 저희 영상을 또 보신 분들 중에 집에서 구매해서 쓰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가정에 구비해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정에서 해도 병원에서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의료기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에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의료기기로서 가정에도 공급할 수 있고 건강증진, 항노화, 피로회복 이런 차원에서도 구매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정말 미용적인 목적? 피로회복 목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거동이 힘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집에서 맨날 당뇨 발 치료를 받거나 너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판매가는 똑같나요? 그냥 병원에 판매하시는 거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가격은 같고요. 가격은 고압산소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치료 시간이나 횟수는 보통 어떻게 권장을 하시는지 물론 질환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치료 간격이 중요합니다. 매일 받아도? 매일 받아도 가르쳐습니다. 매일 받을 수 있으면 허락된다면 매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이 짧으면서 쌓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허락하는 한 간격을 좁혀서 많은 횟수를 받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할 때는 어느 정도 한 번 할 때는 굉장히 적게는 한 40분 정도의 한 사이클이 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두 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근 나온 논문 제가 봤는데 거기서는 시간보다 빈도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더 자주 하는 게 짧게라도 여러 번 하는 게 좋지 한 번 할 때 두세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30분 간격으로 세 번을 하든가 이런 것도 봤던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격을 좀 줄여서 여러 번 하시고 자수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이식되고 나서 모발 쪽으로 조직 혈관이 자라들어오는 게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그때가 되면 괜찮다고 해서 3일 해드리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여유가 정말 산소챔버가 저희가 수십 대가 있다고 하면 매일 일주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완전히 센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 적응증은 알아봤는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은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분들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탔을 때 귀 멍멍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다만 예민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침을 꿀꺽 삼기거나 아니면 코를 막고 이렇게 내밀 귀를 힘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저희가 금기시하는 부분은 기흥 환자라든가 기흥을 지금 현재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인공 심장 박동기 같은 거를 몸에 삽입한 부분 이게 사실은 제품마다 또 가능하다는 데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금기 상황으로 그런 환자들은 금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폐쇄공포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한번 챔버에 들어가서 보시고 괜찮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오산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기기가 바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맞아요. 응급버튼이 있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받아 봤지만 이게 조금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귀가 조금 예민한 편인데 귀가 좀 아파요. 아파서 진짜 정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드리면 참고 다 하시는데 저희가 설명 안 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가실 전망과 혹시 다른 쪽으로 또 사업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희는 근본적으로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기를 연구 개발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쪽에 계속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고압산소 치료의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각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개개인의 환자에 맞게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AI 기반으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고 또 동물용 고압산소 치료기를 연구 개발하고 지금 생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형견, 중형견이라는 고양이도 가능하고요. 조만간 동물병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진짜 좋은 치료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의사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느낀 선생님들이 아마 병원에 계속해서 고압산소 치료기계 도입하는 선생님들은 계속 늘 거고요. 고압산소 치료 전문 업체 아이백스에 와서 여러 가지 장비도 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압구정동에 체험존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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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uest음 Hana